여러분 이제 참 일자리가 파격을 받네요. 가장 변방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일자리가. 오늘 매일 경계를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22일자 기자를 간단하게 요약해놨는데 미국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일감이 1년 6개월 만에 21% 정도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채치피티가 등장한 이후에 고객 수가 급감하는 겁니다. 제니퍼 켈리 씨는 30년간 부동산 분야의 카피라이터를 사용해왔는데 그동안 고객들이 채치피티를 씁니다. 채치피티를 활용해서 카피라이터 문구를 만들었다. 그게 일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프리랜서 컨셉트 아티스트 리더 사우드는 수입이 급감했는데 그동안 ai를 활용해 썸네일 등 이미지 생성 붐이 불었기 때문이고 이제 이런 일감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업워크라는 데가 있는데 채치피티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한 이후에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글쓰기 코딩 번역 등에 대한 그런 임시직 채용이 21%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죠. ai가 ai 등장에 따른 생성성 혁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한 해계법인에 따르면 ai 노출이 높은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은 약 4.8배 정도 높아졌고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는데 진짜 보도는 여기 ai가 당신의 직업을 없애지 않는다고 사실을 알고 싶으면 프리랜서에게 물어보라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이 레이더, 서든, 플랜서, tv하고 무비에 대한 컨셉 아티스트가 그의 소득이 지난해에 급속히 떨어졌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ai가 여러분들 그냥 인간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크게 이제 직업시장의 요동을 치는 거죠. 프리랜서 카피라이터 제니퍼 켈리 오픈 ai사의 채치pt가 데뷔한 이후에 고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분들이 평생 이런 일을 해왔을 거라고요.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감을 맡아가지고 주고 그냥 보수를 받았는데 이 레이더 서든 ai가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ai 가운데서도 영상을 만드는 미더전이 이미지를 만드는 미더전이 같은 거가 대체를 해버린 겁니다. 데뷔드 엘릭 세일즈 마케팅 카피라이트 ai가 만드는 것을 좀 수정 보완하는 일만 맡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마 미국의 워크 피버 이런 데가 아마 이제 플랫폼이 돼가지고 일감을 맡기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수조하는 사람이 만나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21%만큼 일감이 떨어졌네요. 극감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구글 자체도 모두 키워드 검색 자체가 위협을 받는 날이 왔으니까 주가는 뭐 지금 크게 변동 안 되는데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쓰면서 야 이 학습 방법도 바뀌고 일을 하는 방법도 바뀌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자체도 완전히 다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 도입된 지가 1년 6개월인데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프리랜서형의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미국인 가운데 한 38%가 2022년도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유행 그런 것이 일자리의 38%네 미국인들 가운데 그게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대체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좀 복잡한 일들은 대체하기가 힘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생성행 AI의 충격 업무별로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채치 PT가 2022년 11월에 도입된 이래로 봉급에서의 변화 보시게 되면 글쓰기는 특히 글쓰기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체가 됐네요. 글쓰기 분야에 좀 이렇게 고난도 글쓰기는 조금 늘었는데 전안도 글쓰기는 거의 대체가 돼버렸네요. 글쓰기 번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는데도 줄어들었네요. 고난도 번역은 한 7, 8% 정도 늘었지만 전안도 번역은 10%만큼 줄었네요. IT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고난도 IT 네트워킹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초록색이 고난도 업무 회색이 전안도 업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아무튼 AI를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으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후에 방송 준비하고 그 이전의 준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현업에서 지내신 분들은 참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하고 담을 쌓지 않고 살면 그러면 열심히 추세를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이런 AI 활용에 열성적인 그런 경우는 기업일 겁니다. 오늘 마침 기업에 대한 기사가 좀 났네요. 대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잡는 방식까지도 다 바뀌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점은 기사입니다. 대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하지만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데서 활용하는 거죠. 역시 삼성하고 LG를 보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의 대규모 언어모델은 가우스라는 겁니다. 가우스. 보시죠. 업무 보조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전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 이게 아마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런 DX 부분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한 가우스 포탈을 도입해서 메일 작성, 문서 요약, 번역 등 업무 보조 용도에 사용하고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분야 사업 분야입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DS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가지고 시장, 회사 분석, 번역 등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들은 분야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계열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 여러분들 그런 포탈, LLM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삼성이 이제 가우스라는 그런 LLM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으로 생성형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차다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탐색과 가공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 5일에서 3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거죠. 5일짜리 업무가 3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어제 소개드렸던 말과 같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니레브사하고 협업해 가지고 제시한 과학자용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년 걸리던 일을 며칠로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의 후보군을 차단했는데 LG학은 시티젠 데이터 사이언티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학은 AI 통합 플랫폼 이게 다 계열사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특히 이제 이런 LG AI LG CNS 한번 소개해 드렸죠. LG가 갖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은 엑사원 엑사원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계열사가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로 공급하는 데가 LG AI 연구원하고 LG CNS가 협업해서 공급하는 거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이 기존에 5일 걸리던 게 30분으로 줄일 수 있는 거. 가장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데가 기업인 거죠. 직업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업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아이디를 잡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